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이번 리뷰는 삼양식품 맵탱 레스케이프 호텔의 콜라보입니다 삼양 라운드 스퀘어는 1969년 업계 최초로 한국 라면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키면서 케이푸드 열풍을 이끌며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케이스파이시의 선구자 삼양 라운드 스퀘어에서 해소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맞춰진 밸런스가 있는 국물 매운맛을 출시했습니다 일상 속 해소를 선사하는 맵탱과 레스케이프 호텔의 매콤한 만남 일상 속의 매콤한 삶의 해장템 맵탱 칼칼하고 화끈한 스테스 해장템 맵탱 흑후추 소고기라면 시원하고 개운한 숙취 해장템 맵탱 마늘 조개라면 리뷰입니다 맵탱과 함께 도심 속에서 즐긴 호캉스로 일상 속 매콤한 해장템과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 호텔의 만남입니다 레스케이프의 객실의 스프링 에디션 듀인 나홀을 통해 포토제닉한 객실에서 1박과 함께 인 룸으로 제공되는 맵탱 스페셜 다이닝 세트를 즐겨보세요 호텔에서의 여윤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팔레트 신 셰프의 맵탱 스페셜 레시피 노트로 홈쿡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에서 해소가 필요한 순간에 가장 생각나고 빠르게 찾게 되는 맵탱입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해장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한국인의 국물라면이 될 것 같아요 맵탱 마늘 조개 라면으로 만든 불맛이 더해진 시원하고 매콤한 해물라면 맵탱 후추 후고기 라면으로 국물 없이 불어먹는 중국생 가난 비김탕입니다 마늘이 잘 걸어가고 있어요 맵탱 스푼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양념을 만들어보세요 양념을 만들어보쟈요 토마토 계란 먼저 mostly 멸치 오늘도 잘 먹었을때 요즘 한마디 주로 잘 먹었어요 불방이 녹화 스프링 에디션 두인아웃 패키지를 예약하는 방법은 레스케이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의 메뉴 룸 패키지에서 스프링 에디션 예약 및 투숙 호텔 정보를 입력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맵댕 마늘 조개 라면으로 만든 불맛이 더해진 시원하고 매콤한 해물라면 맵댕 흑후추 소고기 라면으로 만든 동물 없이 피어먹는 중독성 강한 비빔탕 식사의 고기 라면으로 만든 가짜 그릇에